안녕하세요. 매저이코 이준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앱인벤터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앱인벤터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마 스크래치라는 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스크래치처럼 블록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밍 도구예요.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사용할 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어려운 자바 언어를 알아야 되고 어떤 앱과 관련된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앱인벤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블록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든 앱을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다가 등록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번 시간부터 총 10강에 이르러서 이 앱인벤터 관련된 수업을 하는데 그냥 앱인벤터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배워왔던 아두이노랑 앱인벤터랑 서로 연결을 해서 재미난 것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10강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은 곧바로 앱인벤터에 대해서 배우진 않고 먼저 앱인벤터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블루투스 바로 아두이노 쪽에서 블루투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은 아두이노 우노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HC-06이라는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할 거예요. 이 HC-06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아주 싼 값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개 아두이노 쪽 프로젝트를 많이 보면 이 HC-06 블루투스 모듈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 HC-06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할 거고 오늘은 특별히 브레드보드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암수 점퍼 와이어 4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아두이노 쪽에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 볼게요. 지금 아두이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할 건데 먼저 블루투스 모듈을 보면 이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경우 이 HC-06 모듈은 다리가 4개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각 다리가 하나는 RXD, TXD, 그라운드, VCC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참고로 VC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두이노 5V에 연결하면 되고 GND가 아두이노 그라운드 그리고 간혹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이 TXD, RXD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두이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원래 제가 아두이노를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가급적이면 0번이랑 1번을 처음에 쓸 때는 아두이노 디지털 핀을 쓰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아두이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아두이노 우노보드에 0번이랑 1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0번과 1번이 바로 이 USB 이 USB에다가 연결해서 컴퓨터랑 통신을 하잖아요. 시리얼 통신을 하고 스케치를 업로드하고 하는데 바로 이 0번, 1번이 이 시리얼 통신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0번, 1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통신을 하는 쪽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에러를 낼 수가 있어서 에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서 0번, 1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보면 이와 같이 RX, TX라고 적혀 있죠. 바로 0번, 1번이 한쪽은 데이터를 받는 쪽 그리고 한쪽은 데이터를 보내는 쪽 이런 식으로 뜻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를 사용할 건데 이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USB 관련된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드위노 스케치 쪽에서 뭐 시리얼 점 비긴 하고 시리얼 점 프린트 해가지고 값을 보내고 뭐 시리얼 점 리드를 통해서 값을 읽고 했는데 이 블루투스를 이용할 때는 그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할 거예요. 바로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랑 뭐냐면 이 0번, 1번 또는 USB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바로 기계적으로 시리얼 통신을 하는 건데 나머지 이 2번부터 13번 핀 중에 내가 원하는 두 개의 핀을 선택을 해서 그 두 개의 핀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시리얼 통신을 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시리얼이에요. 바로 기계적인 시리얼 통신은 아니지만 이 디지털 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리얼 통신을 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RXD랑 TXD를 아드위노 오너 쪽에 디지털 핀 두 개에다 연결을 할 건데 원래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좀 아드위노에 익숙하고 시리얼 통신을 바로 시리얼 라이브러리 원래 소프트웨어 시리얼이 아니라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블루투스를 여기 0번 1번에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연결하냐면 바로 여기에 아드위노 오너에 RX라고 적혀있는 부분과 여기 블루투스에 TXD라고 적힌 부분을 연결하고 그리고 TX라고 적혀있는 부분과 여기 블루투스에 RXD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서로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D자가 붙은 거랑 D자가 안 붙은 거랑 서로 앞에 교차해서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이 TXD를 2번 RXD를 3번에다 연결할 건데 그 말은 바로 소프트웨어적으로 2번을 RX, 0번처럼 RX로 사용한다는 뜻이고 3번을 1번처럼 TX, 데이터를 보내는 그리고 2번을 데이터를 받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연결을 하면 먼저 이 블루투스 쪽에 VCC VCC 쪽에 제가 빨간색 점퍼와이어를 꽂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다가 검정 점퍼와이어를 꽂고 그 다음에 TXD에다가 노란색 점퍼와이어를 꽂고 그 다음에 RXD에다가 이렇게 초록색 점퍼와이어를 꽂았어요. 회로도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번과 3번에 연결한다고 했는데 회로도처럼 이 회로도처럼 연결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빨간 점퍼와이어를 5V 그리고 검정색 점퍼와이어를 이렇게 5V랑 그라운드에다 연결했고 그 다음에 아까 블루투스 모듈에 TXD에다가 연결한 노란색을 RX에 해당되는 2번에다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제가 RXD에다가 연결한 블루투스 RXD에다가 연결한 초록색 점퍼와이어를 바로 TXD로 사용할 3번에다가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코드를 살펴볼게요.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 지금 코드를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서 제가 소프트웨어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에 헤더를 추가를 했어요. 이 헤더를 추가하는 거는 이렇게 선수 입력할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여기 스케치에서 Include 라이브러리 하고 여기 내려가다 보면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 헤더가 추가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 라이브러리에 해당 변수를 선언을 해주는데 저는 그냥 bt 시리얼이라고 이름을 적고 이 bt 시리얼이 변수를 두 개를 받아요. 하나는 내가 RX로 사용할 핀 그리고 하나는 내가 TX로 사용할 핀 바로 여기가 첫 번째가 RX로 사용할 핀 두 번째가 TX로 사용할 핀 그래서 저는 디지털 핀 2번을 RX로 3번을 TX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셋업 부분에 보면 시리얼 통신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에서도 데이터를 보내고 시리얼 모니터로 블루투스에서 오는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시리얼.begin 해가지고 9600 선언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시리얼도 시리얼 통신 기본 시리얼 통신이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bt 시리얼.begin 하고 보드레이트 속도죠. 보드레이트 속도를 설정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루프 부분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사용하는 게 동일해요. 그래서 시리얼.begin 하고 시리얼.begin 하고 시리얼.begin 하고 바로 컴퓨터 쪽에서 아드위너로 들어온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있다면 바로 블루투스로 시리얼 통신으로 읽은 바이트를 곧바로 바이트째로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서 전송하도록 해놨고요. 만약에 블루투스 쪽에서 아드위노한테 뭔가 데이터가 왔다면은 지금 아드위노랑 연결된 컴퓨터 쪽에 곧바로 블루투스에서 받은 읽어서 받은 바이트를 데이터를 곧바로 보내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이제 먼저 업로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안드로이드 쪽 폰 쪽에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시리얼 모니터를 보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폰 쪽에서 블루투스랑 연결해서 확인하기 위해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사용할 HC06이라는 모듈과 페어링을 해줘야 돼요. 이때 안드로이드 쪽에 블루투스 시스템 설정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블루투스 모듈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아마 우리가 만약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HC06 모듈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가까이 놔두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아마 가장 위에 뜨는 게 여러분들이 찾는 블루투스 모듈일 거예요. 이때 처음에 이 블루투스 모듈이랑 페어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하는데 이때 연결을 할 때 비밀번호로 입력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이제 처음 하는 블루투스 모듈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000 아니면 1234 또는 뭐 123456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1234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하같이 HC06이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블루투스 모듈이랑 통신을 할 수 있는 앱을 설치를 해야 돼요. 플레이스토어에 구글 플레이에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블루투스 블루투스 SPP 프로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개발자가 제리 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블루투스 SPP 툴스 프로라는 앱이 표시가 되죠. 이 앱을 설치를 해주세요. 지금 설치가 되었고 제가 또 이제 실행을 했는데 블루투스 SPP 프로를 실행을 하면은 주위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를 이제 검색을 해줘요. 이때 제가 제가 사용하는 HC06 모듈을 선택을 하고 커넥트를 누르면은 기다리면 커넥팅 디바이스 뜨면서 이제 연결이 돼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바로 여기 지금 제가 블루투스 모듈이 방금 전까지 깜빡이다가 연결이 되면 이렇게 불이 딱 멈춰요. 그러면은 이 LED를 봤을 때도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다시 컴퓨터 쪽에 시리얼 모니터를 띄워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컴퓨터 쪽에도 시리얼 모니터를 띄웠고요. 제가 다시 블루투스 SPP 프로 쪽 앱을 살펴보면은 여기 모드를 봤을 때 바이트 스트림 모드랑 키보드 모드랑 CND 라인 모드가 있어요. 여기서 바이트 스트림 모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바이트 스트림 모드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제가 컴퓨터 아두이노랑 연결된 컴퓨터 쪽에서 데이터를 써볼게요. 제가 헬로 안드로이드 엔터를 치고 보내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쪽에서 헬로 안드로이드라고 이제 글자가 뜨고요. 제가 다시 헬로 아두이노라고 글자로 한번 보내볼게요. 스마트폰에서 보내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낸 글자가 이렇게 여기 컴퓨터 시리얼 모니터로 찍혀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래는 제가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줄 바꿈이 되지 않고 이제 글씨가 스마트폰이 찍히는데 줄 바꿈해서 보내고 싶다 할 때는 시리얼 모니터에서 세 줄 해서 세 줄 설정을 해서 헬로 이렇게 보내면은 다시 헬로 보내면은 줄이 바뀌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이용해서 블루투스랑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해서 아두이노랑 스마트폰이랑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HC06 모듈을 이제 아두이노 쪽에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이랑 서로 이제 통신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는 곧바로 앱인벤터를 시작하지 않은 이유가 앱인벤터로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이 스마트폰 앱 만든 스마트폰 앱에서 아두이노랑 서로 통신하고 아두이노를 제어를 하려면은 바로 블루투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블루투스 사용하는 방법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앱인벤터를 이용해서 블루투스로 아두이노 쪽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보낸다거나 데이터를 받는 것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